2조 판서 김대감댁 종년 하나가 임신을 하였다.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감출래야 감출 수 없을 만큼 배가 불렀는지라 호랑이 같은 주인마님은 참다 못해서 역정을 냈다. 인연아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. 사내놈의 꼬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그만큼 입이 닳도록 이르지 않더냐. 어른 말을 안 들으니까 내년이 천벌을 받아서 배가 부른 것이다. 더 이상 그 꼴 보기 싫으니 어서 썩 이 집에서 나가거라. 이제 강바닥에서 굶어 죽더라도 난 모른다. 하지만 마님 종년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말을 잇는다. 아이를 베는 게 그처럼 죄가 되는 일인가요? 마님께서도 작년에 아이를 낳지 않으셨어요? 난 다르다. 내가 뵌 건 대감의 아기였으니까. 사실은 마님 저도 그렇답니다.